2024년 7월 6일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제1독서 아모스 애연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매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애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하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밭 가는 이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이를 씨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들 갖고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주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파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헌 겉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헌 옷과 헌 가죽 부대의 공통점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헌 겉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변화도 새로움도 없이 언제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장 작은 이와 나누라는 말씀, 용서하여야 한다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 앞에서 때때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 말씀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새 포도주가 되어 헌 가죽 부대인 내 삶을 터뜨려 버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다음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결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자주 든다면 그 믿음은 이미 헌 옷과 헌 가죽 부대가 되어 버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 생활을 되돌아볼 때 어느새 기도하는 삶이 사라져 버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고의 성사를 한 지 한참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세례 때 예수님을 새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옷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새 부대가 되어 하느님의 구원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고의 성사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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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